나보다 안 오는 줄 알았네 덕구야 돈을 우리 대학 의상은 널리 알려줘 정돌들어 펀딩 걸어달라고? 개XXX 알아서 줘라 오늘 화이팅! 점중하 덕구 올킬 미션 걸어줘라 올킬이요? 올킬 미션 3통 개 걸겠습니다 설마 하겠어 흥손놀이 해야겠다 어? 누구? 올킬 3통 개 큰손놀이 해볼게요 올킬 3통 개 1킬은 할거 같으니까 올킬에 걸어주는 흐흐흐흐흐흫 아우 점중쌤 고맙습니다 젊어 하겠어 오호 야 여러분들 큰손놀이 하세요 얼른 가서 절대 못해요 씨X 아 하면 고추 자르고 그냥 그냥 바로 웃기 그냥 한강으로 뛰어내릴게 아 하면 고추 자르고 그냥 바로 웃기 그냥 한강으로 뛰어내릴게 절대 못해요 여러분 큰손놀이 하세요 오 확인x2 그럼 넘어가 덕구방으로 알아서 줘라 일단은 먼저 11시 지역에 회색깔 푸토스 푸신의 한 팀이죠 조서리씨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5시 테란의 강세희 볼처 나와도 들어가고 있어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입력값이냐면 들어가서 생산법으로 장악한다는 입력값이야 수직이 1번씩 차리거든요 장수리 엊그제에 넣었어요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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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스트가 너무 좋아 와 바로 끼우고 뭐야 지지 지지 미쳤습니다 손이 끼워주시고요 어? 어? 뭐야? 쉽잖아 본진이 혹시 없나요? 아 6원 남았어요 6원입니다 아 자 이네라이 6 저극 서유 이거 본진가면서 이거 아칸 나왔겠네 와 네 지지 와 소리 켜주세요 소리 켜주세요 미쳤습니다 본인도 당황했어요 8티어 승급불인데 어? 족밥이네 다녀올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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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짐 레전드입니다 저거 터짐 보고싶던데 이거 냉죠 자 260초 남았습니다 어 커맨드 점장 어 근데 저거 빼야죠 빼야죠 오 어 오히려 드라곤 때문에 알았다 드라곤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드라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갔으면 깨진 건데 아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건데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땡클 벌초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좀 더 모아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벌써 50차예요 주소린씨가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비터가 빨리 찍히던가 아님 멀티를 하나 더 피던가 팔린다 이거 모드를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존나 세거든요 제 강덕구도 네 일단 스캔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벌초가 앞에서 디펜스 해줘야 돼요 같이 일단 나옵니다 인구조가 지금 30이나 강덕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자 이제 드디어 자 미어케 발통하고 오 일곱씩 일단 자 주소린 땅으로 더 들어가고 뭐 지금 오 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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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빈 skatar 일단 더 빨리 도대체 TA 아 슥기앤 안찍오 아 여기까지만 하고 오 슥기앤 안찍오 어떻게λο鳥 박진호!!! ㄱㄲㄱㄱㄱㄹㄱㄲ Life 이것개 이거는 chapter 이겼다고 다들 인생 뒤ㄲㄱ떼 뒤에서 해야 돼 올밀chem thyme 주소리도 집중 해야 돼 bankruptcy JI 이제 열났어 algorithm 뒤에서 못해야돼 뒤에서 못해야돼 뒤에서 못해야돼 뒤에서 해야돼 뒤에서 해야돼 뒤에서 해야돼 뒤에서 해야돼 앞이 다 살린다 3위 뭐하나요? 뭐해 같이 놀러 주서리도 집중해야 돼 주서리도 집중해야 돼 박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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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붙여놔야 돼 디펜시브 디펜시브 근데 강덕분은 여기서 안나가고 토다시 놓으면 시간주면 안돼요 지금 밥값 이상했어요 저는 그러면 가서 미리 준비 좀 하겠습니다 여기를 몰랐네 처음부터 지지 나오겠네 이거는 리플레이 보면 아 여기 있었구나 지지 6시에 너무 투자했고 본진 다 달았고 지지 지지 이렇게 되면 강덕분 2연승 갑니다 와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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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게 이런 날이다 오늘 아 고추 자otzdem 해 surpr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